당근을 사기절 내에 오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만들었어요. 그게 바로 이겁니다. 말린 거예요. 통째로 당근의 효능을 1년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바로 입과 줄기를 말리는 것. 깨끗이 세척한 당근 입과 줄기를. 건조기로 약 3시간 이상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말려주는 것이 포인트. 이어 지퍼백에 넣은 후 손으로 살살 누르면서 부숴주면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당근잎 줄기 가루가 탄생한다. 완성된 가루는 요리할 때 파슬리나 허브를 대체할 가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. 당근 뿌리만 드시지 마시고 통째로 드시고 면역력 든든하게 키우세요. 남김없이 먹을수록 항암 성분이 쑥쑥 올라가는 보양채소 당근. 섬유질이 풍부한 당근은 소화기가 약한 사람의 경우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인의 경우 하루 한 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. lotyaz 꼬아ERT 서 sunny- exposing 결론 서 서